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걸를 이동하면 이 새로가 새워져 있어서 탑끼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약간 각보를 줄어 regards 사안 똑같았는데 할 것 중에 발굽지를 접는 게 자기 마음이야 안이셨istors 적대접도 롤동가든 전부 똑같이 가래 여기서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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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서 얘기하면 좋은데 할 수 없어요 어느 게 쉽는지 이렇게 하세요 이게 어느 게 쉽는지 안 붙이잖아요. 붙이는 게 무섭이랬는데 끼가 여기에 붙이는 게 무섭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거 다 튄 상태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야죠? 하시면 좋겠다. 끊어진 상태에서 하트를 잡으면 합니다. 버스카트가 빡 버트를 쓰고. 느끼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참가합니다. 앞에서 잡으면 느끼지 않나요? 엘에서 잡아요? 그래서요? 아래요. 기본적인 거에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연습을 만들었잖아요. 내가 첫째 어쩌면 라켓을 붙이는 연습을 하셨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달려오고 이게 다 끝났고 붙여놨다가 기다려야돼요. 거기에 들어와요. 붙여놨다가 이제 몸이 달려오면서 먼저 라켓을 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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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트할때 붙게 돼요. 자, 온다. 파트 온다. 어떻게 했어요? 붙였어요? 아니면 파트 온다? 그럼 붙이는 게 뭐예요? 왜 붙여놨어요? 빨리 붙이라고요. 그럼 내가 이팩트 쓰기가 쉽잖아요. 떨어뜨린다고 올 때 붙이면 어떡해요? 늦어서 어떡해요? 세웅이 입고서 문제를 잡고 있어요. 기본적인 거에요. 다 빼먹은 거 이상한 걸 모르는 거에요. 자, 붙였다가 아니요, 세웅이 입고 볼 때 절로 붙었다가 500대 쫙 줄어놨어요. 나올 때는 그렇지. 나 있다 붙여놨다가 쫙 줄어놨다. 그게 200대란 말이에요. 왜 붙이자겠어. 붙이놨다가 정상력도 왜 붙이라고 했지? 내가 눈떼 때 같이 일단 주우우웅 주우우웅 합차해야겠다고 내가 이깨부터 도출하면 맞춰야 되잖아요. 맞춰야 되잖아요. 맞춰야 되잖아요. 연습을 좀 해봐주면 승백들이 다 이렇게 해봐서 맛있게 봐주시면 더 세우면 되겠다. 더 높이면 되겠다. 누가 나오겠습니까? 연습을 해서 맞춰라. 그러면 이거를 세워서 너무 높으시면 세워놨기에 뒤를 세워야지. 세우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. 세우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. 안 눕히면 뚫고 세우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. severalỗ링 이번에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. 삶저히 작업을 바꿔봐요. 진짜 사용되나요? telef Fantastic. 이곳에 עם bulb처럼 multiply r Walk by talking 우리아이nea 감사합니다.